정산이 어떻게? 정산이 처음에는 조금 옆에서 떨리는 걸 잘 모르고 옆에서 머리가 떨린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객은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상용증이 맞네. 그리고 목이나 어깨가 긴장되고 아프기도 하세요? 네, 여기가 성모근 있는 쪽이 엄청 아픕니다.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셨어? 거기 한 4, 5년 됐고 불면증도 있다고 했네? 네, 불면증도 있다고 했잖아요. 체크한 게 19가지인데 점수 고혈압이 10점이고 불면증이 8점이고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다. 척추가 아프고 휘긴 것 같다. 호골이 있고 비염이 있고 눈에 든다는 것도 꽤 많네. 물어보자. 아? 이빨 사이에 무릎이 아니고 편해진 게 개수로 쳐서 10개 불편했었다고 치고 몇 개? 7개? 목이나 어깨나 허리 아픈 게 지금 줄어든 사람 손 들어. 제자리 써주시고요. 약간씩 흔들거리며 걷네. 처음 치러 하고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머리 떨리고 돌아가는 게 통증이다. 돌아가는 게 목에 좀 어그나 걸렸는데 손이 영 부드러워졌어요. 한 번 치렀는데 10점 맞추면 몇 점이 좋아졌습니까? 목 1번 하고 부드러워 돌아가는 거는 조금 한 2, 30점. 증상은 어때졌어요? 많이 돌아가는 게 많이 돌아왔어요.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처음보다 몇 점? 한 10, 10점. 10, 10점? 응.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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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변하고 왔네? 많이 좋아하세요. 본인 생각에 한 몇 프로가 감소됐어? 한 10% 거의 좌우를 캐셔봐. 두 분 다. 앞뒤로 해봐. 반드시 해봐. 두 분은 어떠시죠? 네, 좋습니다. 좋으셔? 응. 네, 머리 떨리고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는 우선은 좀 급하면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고 네. 몇 점일까? 100점 맞춤에? 80점. 80점? 네. 불면증, 어깨 통증.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 좀 많이 없어서 그럴, 그럴 일 없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불면증은 조금 있습니다. 오늘 치료하면 42번째 치료해. 그치? 너무 빨리 나서 내가 손해인데. 아. 큰일났는데. 여기 몇 점 인식해야 돼? 아, 90점. 90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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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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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이라는 사וני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